근데 금이 없잖아 여기 쫓기고 있어 잡을거에요? 소가 몇대 치고 뛰는거더라? 두댄가? 세댄가? 어? 이거 뭐야? 비마인 누가 설치해놨어? 음? 멈췄을 때 어 아싸? 에이 어! 어! 한 명 찾았다 음 저 따라가세요 아이고 아파라 헐 헐 엔디라 님한테 좀 받았네요 뭐야 어 왜 죽였어? 제가 죽였다고요? 네 제가요? 아 정말요? 왜? 왜 내가 외쳤지? 비신같이 죽이셨네 아니야 나 그렇게 폭력하지 않아 나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 아니야 어떻게 죽이신거에요? 어떻게 죽였지? 근데 결과창이 에렌 님이 퍽 쳐서 퍽 하고 죽었다는데 왜 지금 왜 지금 다 죽여오는데 뭐지? 구성분이네 우리 8명이니까 빨리 살려야되요 멘탈 다 나다니 제가 힘좀 드셔주세요 제가 아이고 잠깐만 이거 불 불 불 불 톡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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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스파이더 글랜드 있지 않았나? 스파이더 글랜드 있어요 시체에 아니 아니요 아까 쿠리찜 먹지 않았어 아 아닌것 같다 여기 빠르게 나무케 싶은 저랑 제가 불 지펴주면 도키질 한번만 하시면 되는데 음 와 죄송해요 아 이게 속 클릭한다는게 컨트롤 클릭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F야 이게 타겟 잘못했으면 F 누르면은 그냥 막 때리더라구 흠흠 아까 나도 그 거미 캐릭터 하는데 부활지점 있다 뭐야 누구야 어 부활지 저요 아 나 죽어 왜 어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헐 좋다 멘탈도 행동 돌이 어딨는거야 요 밑에 웜홀 타고가면 돌이 행 많은지 돼있어요 요기 오토케 베렌디라 킬바이 비팔로 오지 아니 왜 나 죽으니까 자는데 이거 뭐야 얘네들 너무 못됐다 진짜 어팔로 얘 순식간이네 여기 기억 잘해요 님대 아 진짜 오기왔네 이거 다 파고 댕기시면 되겠는데 다 파셨네 이미 네 근데 그거 인벤이 모자라서 저기 오케오케 스킬 한번도 못써갔어 스킬 한번도 못써갔어 여기 음식있어 오 소아트에 있는거면은 거기겠다 어딘지 알거같아 이거 이거 나비 먹어 나비 하아 참 여기 나비 고울 어디맞더라구요? 포즈님이 안내해줘 우리 돌좀케이보자 땡 일단 저분들도 살려야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죽이신 분이 책임져요 어디있지 어 아 너무 벌려왔어 너무 벌려왔어 여기 안에 금을 잡고 살리자 거미가 거기 거미도 많아요 그래 그러면 거미 거기서 잡죠 제가 얼려드림 흐흐흐 아이스 에이지 너무 벌려왔어 여겟 죽은거 여기 꼬끼리있다 꼬끼리 오세요 vag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u 오케오케오케 Yeah 와우여기있네 Formt 이 graphical 와우 whatever 아이고 코 one 한 번만 켜놓을걸. 어디이? 거미가... 요 위에! 나비가 빛에... 엄청 잘 자네. 뭐지? 뭐야, 다 죽어! 다 죽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다니면 좋은데 다 따로 다녀나고 죽는... 누구 죽은 거예요? 지금 랩짱님 죽은 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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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웜킬이야. 살짝 다 왔는데... 콧불쌍한테 죽었어요? 오! 기다려봐, 우리가 살려줄게요. 여기 지금 거미 잡는 중. 나 부활주당 갈게요, 내가. 오케이, 오케이. 얍! 여기는 근처에... 거미가... 우와... 이거를 그거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그 부활지를 조금만 많이 했었으면... 살았을 텐데... 오케이. 우리도 부활지 사와볼게요. 찾으면 말해주죠. 네. 너무 안 나온다, 스파이더 글랜더.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오, 나 죽겠다. 왜 이리 약해? 뚱! 하나 더 나왔다. 오케이, 하나 나왔다. 어디서 싸워? 우리 그... 워물 타고 이상한 데 갔어요. 코끼리 있는데... 그럼 못 오겠다. 어딘지도 모르겠네. 응. 코끼리? 스파이더 글랜더 두 개 나왔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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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금도 좀 주웠고. 어! 뭐야. 여기 왼쪽에 적어있겠다. 이거 석상있다. 와, 거기 다시 와야돼. 석상은... 별로 의미 없는데.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네. 금도 많고... 거미도 많고... 우활! 오! 우리 돌아가죠. 거기 살려주러 가야돼. 네에에. 아, 그걸로... 투구 만들어가지고... 먼저 가서 좀 살려줄 수 있어요? 그쪽 넘어가서... 네. 오른쪽으로... 가면... 그 근처에 있어요. 요... 거기... 워물 근처요? 응. 나 아까 그 근처에서 워물 다 탔는데 왜 안보이지? 워물 타자마자 바로 있는데? 워물 타면은 거기가 바로 돌지대인. 는덴 맨탈X3 내가 저기서... 저기서 탄거 아닌가? 오케 타서... 기다려봐요. 메탈 덜자. 아 아까 거기에있음 우리... 이거... 만든데... 알았어요. 그걸로 아껴. 우리 지금... 빨리 안 살리면... 메탈 때문에 다 망할 듯 오, 뭐야. 깜짝이야. OUR SEU В treffen 와아, 우리가 아까 메탈ham떨어져서 망한건데? 뭐야 이거? 아 무서워. 생일거. 눈 하나밖에 없어! 와 가루! 아 죽었어? 턱 쳐서 턱 죽은 사람입니다. 아 그게 리미였구나. 2분부터 살리죠? 일단은 거기 저기 위에다가 만들어둔 거 있으니까 저 체력이 100이 있는데 그냥 해도 되나? 노노노노노노노나 어 눈이 하나밖에 없어 진짜 무서워 외눈박이야 깜짝 놀랬어 에렌님 우리 아까 있었던데 모르죠 여기로 오면 살려줄 수 있는데 여기 이거 있네 그니까 스파이더글랜드 저어줘보세요 거긴 어디에요? 일단 2분부터 살리자 이거 좀 캐야지 꽃꽃꽃 와 울려 어? 어? 어 죽는다 눈이 봐 또 죽어 또 죽어 멘탈이 너무 낮아 지금 누구누구 죽어있는거에요? 지금 죽은 분 한 분은 살렸 쯔 쯔 어이 마오카이 죄송해요 죽여서 어디있어요? 죽은 죽인데로 죽인데로 오세요 저분 좀 데려가죠 멘탈 나도 채우고 싶은데 꽃이 없어 있다 저기 메탈 채우는 것보다 저분을 살리면 먼저 더 좋아요 템 있는데 까먹을까봐 여기 있는데 그럼 거기있어요 이분이 들어다주겠지 싸운다 음 음 쯔어 쯔어 아 뭐야 비겨라 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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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방 쯔어 Phil 엎어 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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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gside 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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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쯔어 쯔어 uin 끝 무슨 이것 매atives 이gy 나 우와 이거 불이 필요 없네. 어디 계시지? 아 여기 머머를 닫구나. 어디? 여기 계시네. 거기 잠깐만요. 아 이거 근데 쓰레쉬처럼 생기셨어. 내 거 먹지마. 불 깜짝이야. 이거 곧바르고. 내 걸 먹으면 어떡해. 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 토끼같이. 근데 제 거. 그 아이템. 나 불에. 뭐야 불이란다. 내 거 말고. 누구 때문에 올리는 것 같다. 마이크. 잠시만요. 뭐야. 아 잠깐만. 아 나 죽는다. 왜 또. 제 거. 제 거. 멘탈이 너무 깎여서. 괴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제 거. 고정 아이템. 주세요. 공격이 안 좋으니. 못 피합니다. 틀렸는데 방금. 어 여기 새 있어 새 있어 새 있어. 줬어요? 또 누구 죽었어. 아 고라님. 고라치게. 한 명 살리니까 또 죽었어. 아이디가 피그맨이야? 그 뭐지? 돼지한테 죽었어. 살리자마자 또 누가 한 명 죽었어. 두 명 지금 살렸더니. 그그그. 그거 없어요. 그. 반딧불 어쩌구저쩌구 아이템 없어요? 반딧불 어쩌구 저쩌구. 없는데요? 네. 그리고 제 거 고정 아이템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반딧불은 죽으면 땅에 떨어뜨려져서. 반딧불 다 풀어졌나보네. 나도 죽었더니 반딧불 없어졌다. 아 진짜요? 아 죽으면 다 사라지구나. 헐. 네. 사라시죠. 반딧불. 뭐야 여기 옆에 워물 있는데? 네. 좋다면 아마. 돌지대 갈색. 잠깐만. 코레님. 아. 저분 또 어디서 살려. 닌 어디서 죽었어요. 도대체 왜 돼지랑 싸우다 죽었어요 왜? 밤이라. 이럴수가. 하여튼 저거. 죽여서 미안해요. 그걸 미쳐할 수 있는데. 털 거느라 돼지랑은 적대야. 네. 갑자기 저를 퍽퍽. 뭐 만들 수 있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서 살려 이거. 피싱모드. 워물이 있는데. 워물이 있는데? 워물인데가 한두리야.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오른쪽 아래. 나 근데 이번에 스파이더 홀린 데가 없어. 아 꽃도 없네 여기 이 동네. 그 동네 제가 꽃 다 초토화 시키면. 아 진짜? 아 너무하네. 죽어버리고. 나 지금 멘탈 그지야. 내꺼는 그래도 낮에 멘탈이 많이 차서 좋긴하다. 아 멘탈 귀신없다. 티티 티티. 어디가요? 티티 올라와 일라와. 이거 다시 털버드 되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찌압 먹으면 돼요. 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네. 이 전신하는게 나아요. 나 그러면. 들어 봐. 다시 거미 잡고 가야겠다. 호주님 스파이더글랜드 더 있어요? 이 분들 살려야돼. 아니요 그거 두개 준게 끝이에요. 막초다. 잡기도 있네. 모모님 어디 있음? 저... 모르겠어요. 어디가? 엔진 만든데로 모이죠? 응? 엔진 만든대? 뭐야? 너 뭔가? 난 여기 지금 그 근처로 들으세요. 코레님이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시작점 기준으로 어디? 시작점 기준은 아래. 아니 일단 나를 따라와. 가고있음. 이동했다고요. 나 기계 만든대 근처에 있어요. 한 부서졌다. 아... 일로 일로.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가서 님도 짓지 마요. 죽어도 남들이 같이 알아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거고. 여기 기온네. 어 나 두 마리 붙었어. 꼿꼿. 아니 곰이 거 없어. 뭐하는 거야? 창 쓸 수 있다고요? 네 저 방금 창으로 쳐 때렸는데? 저기 누구 있다. 하자줘 제발. 하아 레트. 이거 램짱님이네. 와 나 지금 쫓기고 있어요. 저한테 와요. 제가 잡아줄게. 아래로 와. 아 뭐야 귀여워. 오 미친. 멘탈 없어. 꽃 필요해. 아이치. 아이치. 두 마리야 왜? 아 지금 멘탈이 아예 없자니까? 그냥 나 꽃 주워요. 제가 도망칠 테니까. 아 이거. 코레트는 이제. 아아. 아 이게 맨 유령 땜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냐아냐아냐아냐. 다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 마리 놓쳤어. 와 이 꽃 주워도. 복구 안 될 거 같은데. 들어봐. 된 거 같은데? 아까 너랑 같이 있다. 맞지? 기도왕. 아이 코레트. 아이 코레트. 아이 코레트. 에이 코레트. 게트롤. 코레트. 코레트 게트롤. 아 왜 톨보드랑 돼지에는 적대야. 짜증나. 코레트 게트롤. 와 여기 꽃이 없어. 다 코레트님이 초토화 시크하다잖아요. 저거 들어간. 아 거미 잡으러 가 있는데. 아 거미 잡으러 가 있는데. 거미 어딨지? 어떡하지? 여기. 아 여기 맨홀인가 보다. 다들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어. 일단 님들 여기서 시작 지점 여기서 살죠. 아야야야. 시작 지점 여기서 살고. 어 글랜드. 어 스파이더 글랜드 가져왔다. 어 멘탈 낮아지는 거 봐. 소름끼쳐. 빨리 안 살리면 해. 잠깐만. 나 체력씩 간대? 아 진짜. 나 이미 멘탈 0이야. 잃을 것도 없어. 나 체력 2 남았어 이제. 남들 살리느라 다 썼어. 딸기 줄 거야 딸기? 노노. 아 이제 살아라. 더 이상 안 깎이면 되니까. 여기서 살아요 님들 여기서. 아 맞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지? 뭐지? 이거 내 건가? 아 얘 개지랑 친군가봐. 빨리 안 살리면 더 나아줄 거임이래. 어딨지 다들? 아 여기 뭐할지. 저 아까. 웜을 넘어가기 이전에 있던 장소. 저희 거기 다 모여있어요. 이거 따라온다 따라와. 따라온다. 이거 내 거 있나봐. 왜 소가 안 죽지? 시작 뜯어면 꽂 있을 거 같아. 내 몸에서 빛나서 피가 졌어. 아 따라오는 거 봐. 이렇게 몸빵이 셌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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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또 혼자가 됐어. 같이 있었는데. 어딘지 말해줬잖아요. 어 에레님 그거 들면 안 돼. 내 정신력 깎여. 아 그래요? 미신듯이 깎여. 제일 많이 깎이는 거죠.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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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 잠시 감싸웁니다. 어디있지? 아 여기 근처에 있는데. 님들 멀리 가지 마시고. 코렌 님 또 어디 멀리 갔죠. 자 뭐 조용한 거 보니까 또 곧 죽을 거 같다. 아 정신력. 정신력 보고 나자. 알겠죠. 곧 죽어 저거. 아니 꽃이 왜 이렇게 없대. 아이고 아이고. 저 꽃이놈어. 빨리 센트 만들어야 해. 아 실크도 없는데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버섯보고 놀랬어 어 뭐야 뭐야 저 저거 뭐지 철바드님 어디갔어요 먹을 수 있는 오 왕론이야 누구지 전해드린게 있는데 금을 제가 들고 가버렸더라구요 자 여기다 파이어피트 만들겠습니다 리들 와 없어 없어 꽃이 없어 딴 지역으로 가야되나봐 우와 눈이 커 부럽다 눈 말고 목탄해가지고 요리를 빨리 만들어봐요 눈 해커 어디서 성형하셨어요? 여긴 어디 어디서 하셨어요? 어 부럽다 아아 헐 너 많이타는데 너무해 아 뜨거워 성형 어디서 있냐고 부르니가 때렸어 너무해 눈 때렸대 눈이 예뻐서 어 지금 하면 안되지 지금 하면 불타고 있을 때 하면 같이 타요 안됐댐댐댐댐 오른쪽에 불집야났는데 여기다 불집히셨네 왜 왜 또 공격하냐 나들 잠시 잠시 도와드릴게요 어 공격이 안되지 이제? 다시 갔다 오이 없어 나 한대 치고 갔어 목탄 하나 더 필요해 목탄 주세요 먹은 사람 나 목탄 두개 있는데 누가 여기서 목탄 먹고 갔는데 어 멘탈 왜 깎이지 갑자기? 어 요리 된구나 대견 천혜 꽃이 없어 꽃이 매배 꽃모자 만들어야겠다 저 저 꽃모자 만들고 있어요 어 저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나 고기 오케이 오케이 땡큐 들어가 요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 잠깐만 어디 있지?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고를 땐 되게 요정 같았는데 상 되니까 되게 원시인 같지 않아요? 원시인 아 약간 캐릭터가 별로임 그니까요 응 젤잠이 되게 예뻤는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 하나 둘 셋 알케미 엔진이 필요하다고? 아이 귀찮은 것 신자가 있네 아 게임 엔진을 만들어요 아하아 네 냉장고 제조비 있다 응 찾았다 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이거이거 만들 수 있나 이제? 어 만들 수 있다 어 자꾸 어 그거면 정신력 떨어진대요 쭉쭉 꺾임 낮에 하면 괜찮은데? 혀기 어 귀여워 캐릭터 헐 헤끼없다 춤추는거 봐 에이 재미없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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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맞네 불쌍해라 고기 하나만 주세요 예 고기 여기 밭을 지워야지 빨리 똥 여섯개 꺼내야 되겠다 뚜루 이거 몬서미트도 있네 돌 좀 주시죠 어 이거 쫓기는 있는데 누구? 어 뭐야 잡을 수 있나? 이거 잡아볼까요? 예 그럼 저 있으니까 못하려면 네 어 잠깐만 여기 버섯 있다 이걸로 요리해야지 잠깐만 돌 저 위에다 캐와야되겠어 레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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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잡해 어 제로 다 있는데 왜 안 만들었어 이거? 알케미인지 체력은 어떻게 채우는거지? 체력 나비 사냥이요 그게 제일 편함 나비 사냥? 어? 돌이 없네 있네 휘었나 보다 비켜 후두 스아 Sergeant 그리 쩝 엥 여긴 5개 예 frog 집 근처에 버려뒀어요 소울 여리 음 컹컹 어 우리 똥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렇게 웃을 때 되게 웃겨 하하하 그렇게 안 웃었어요 거의 이랬어요 랭짱님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꼼꼼꼼이야 하하 거의 이런 느낌이 없는데 허허허 이랬나 내가? 어? 지푸라기 좀 줘봐요 빨리 기다리다 몇개? 아홉개밖에 없는데 나? 어 그냥 다 줘봐요 아 한개만 한개만 줘봐요 용가만 있으면 나는 이제 최고의 캐릭이 된다 하지만 귀신같이 안나오겠지 용가만 나와봐 우리 근처에 돼지 좀 지울까? 빨리빨리 어? 지푸라기 좀 더 줘봐요 세개 나 다 줬어 있는거? 털어서 나오면 아 뭐래? 진짜 줬다니까? 털어서 나오면 하나 나한테 아니 나 지금 체력 5밖에 없어요 털면 죽어요 저는 털면 죽습니다 아 어디있지? 여깄다 여깄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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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롱 캬캬캬 밭 3개나 키웠다 뚠뚠뚠뚠뚠 이거 너무 캐릭터가 어려워 일단 님들 냉장고 만듦 아 역시 코레트 아 역시 코레트 아 역시 코레트 또 죽었어? 애를 저버리지 않는 코레트 아 맨날 죽어 못한다 진짜 제가 좋은 템 많이 먹어놨어요 몰라 왜 저번지 몰라 진짜 아 멘탈 똑같긴다 아 아 나 멘탈 겨우 회복했는데 아 코다아 아 진짜 코레님 아 진짜 아까 게임부터 계속 죽어 코다님 나 아까 멘탈 떨어져서 죽은거잖아 서우 회복했는데 빨리 저 살려줘 빨리 아 진짜 양님도 저는 진짜 못살려 저 이번에 못살림 아 진짜? 나는 체력이 5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줘 나 체력 13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만들어줘요 저거 저거 그냥 벤 시키죠 벤 시킬까? 멘탈 다 떨어져 버릴거야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코레님 마지막 유언은? 아 안돼 근데 설마 맵 끝이야? 또 죽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아 아구 아구 이런애를 좋아 나네 싸이클로스다 하이 아 진짜 뭐가 하이야 하나도 안 하이야 그거 좀 살려봐요 저 밖에 아래다가 스카이더그랜드 버려놨는데 귀여웠어 아 근데 뭐야 또 뭐야 아 정신력괴물이구나 스파이더그랜드 버려놨는데 누가 살려봐 누가 먹었지 나 나 나 그거 좀 살려줘요 킬 이거 만들면 나 죽는데? 아 기다려 그럼 킬 많은 사람이 해요 이거 입고 어 이거 입고 하셔야 되는데 개터프 하시네 오오 개터프 살았다 아 닌 또 죽지마요 닌 또 죽으면 그냥 벤 할거에요 아 여기 막 개구리나 아니다 아니다 아 지면 안되야될거 아니야 본인이 이제 잘한다고 막 하시더니 포렌님 보고 변신 안하면은 정신력괴물 말고 공격 안한대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살래요 좀 변신 안하면은? 변신 안하면은 정신력괴물 말고는 공격을 안한대요 금 없나? 금도 많은데 금 여기 창고에 좀 넣어주세요 그럼 나 세게 기다리기달 흐흐흐흑 그냥 뭐 아니래 변신 어떻게 풀어? 아 진짜 변신했다가 씨앗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니까 한 번씩 한 번 변신하면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돼 그런거 아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난 몰라 똥캐릭이구만 계속 재밌어 보이는데 어 근데 너무 너무 귀엽다 뭐야 뭐야 누구 정신력 없나봐 나도 괴로워 난 우리는 괜찮은데? 난 딱 절반인데? 난 삼십 아아! 어! 어 ㅎㅎㅎㅎㅎㅎ 자 다음 사... 다음 코레트 가신분 와 귀여워 녹턴녹턴 빨리 살려요 저거 누가 눈을 죽어 눈 두개 아님? 눈 눈깔 둘이 죽지 그냥 사이좋게 강퇴해드릴게 소튼처럼 서 있으면 딱 눈인데 그리고 우리편은 정신력계이분한테 다 맞아죽겠지 자, 여기. 이거 버려놨어요. 안 들어줘요. 키가 13밖에 없어. 어떡해. 13보다 더 많으면 16이면 2가 남던가? 새로 많으신 분? 풀, 풀 줘봐요. 풀. 나 풀이 3개밖에 없어. 풀 더 있어요. 많아요. 어디서 줄어들지? 떼고 떼고 떼고. 여기. 아휴, 진짜. 오늘도 극한직업이네. 아, 코담님. 이 투구 또 쓰시고 하시지. 어디 어디. 또 죽어러. 또 죽어, 또 죽는다. 투구 여기 있는데, 과오보다. 아, 나도 멘탈이 낫네. 멘탈이 거의 바닥을 치네요. 여기 코끼리 있는데 코끼리 잡으실분? 살려줬으니까 투구는 내가 가져가면. 엠장님, 코끼리 잡을까? 못됐다, 정말. 코끼리 잡으러 가자. 따라와요. 무기가 없었대. 무기 그냥, 도끼로 쳐요. 아님, 나 혼자 잡고 올게. 어디 보자, 아래로. 아이고. 극한직업.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멍님, 기어 필요해요? 어? 기어. 아니요. 여기에 이거 넣어 놔야겠다. 자. 요. 어, 나 방송 튕겼다. 뭐지? 사운드 장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튕겼을듯.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저번에 저도 이렇게 방송 자주 튕긴대요, 사람들 요즘. 음. 사운드 카드가 끊긴 거 아니에요? 연결됐다고? 어, 외장이면? 합니다. 감사합니다.